이때 이른 더위의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강릉 33도를 웃도는 등 동쪽 지방 위주로 한여름 더위였습니다.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궁금하시죠? 기상청은 오늘 올여름 더위가 평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6월과 8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올여름 강수량은 7월과 8월에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어도 내일도 덥습니다. 서울이 최고 25도, 광주 30도로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는 맑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16도 안팎에서 시작돼 낮에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릅니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 유입으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 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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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